여기서 눈이 돌아가서 그것을 질러주셨습니다. 병원장에서 필수 되실 것 같아요. 슬슬 이제 서페이서 뿌려보세요. 조금만 더 뿌려주세요. 물 세척하신 다음에 서페이서 뿌려볼게요. 요것도 전부 서페이서 다 뿌려야 되나요? 서페이에다가 유광클리어 살짝 타세요. 유광클리어 타야 되나요? 조금만. 요즘 너무 건조하다보니까. 약간 남았다. 투명하게 잘. 신기하네. 완벽하게 안잡혀요. 그러다가 눌려버리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해보십니다. 통제 후주에 가보지는 거에요. 좋아요 부탁드려요.